자 또 지금 나 죽는다 나 이번에 하면 죽는다 높이격 흘려 만원 허실 아아아아 그 미션 받아들이겠습니다 높이격 만원 3회차 제가 이거 미션 하려고 죽은겁니다 일부러 아시죠? 잔학회 온 아 바로가자 자 오늘은 여러분 검의시련 3급 해보겠습니다 높이격 으로 하면은 상금 만원 우선 도전은 했지만 솔직히 모르겠다 될지 용수용수님 이천원 감사합니다 나도 여기에 공첨 높이격 이 judiciar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우 용수용수님 2만원 인데 잠깐만요 지금 얘가 오케이 도전 도전 팔 들고 있는데 예 조심해야 됩니다 팔 들고 있는 애 그리고 우리 오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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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감히? 야 까불어? 야 나 높이격이면 3만원 본다 내가 젖먹던 힘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마리나 맞죠?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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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자 1층은 무사히 지나갔어 잔악계 온다 잔악계 온다 근데 높이격이라는 것은 감전대미지도 포함인가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중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감전력 당할 수도 있어 발바닥에 가시 찔리는 것도 안 되죠 물론 아 예 발바닥 가시 찔리는 것도 절대 쟤는 도대체 너무 위에 있나봐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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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A키입니다 A키 두고 나온 다음에 딱 터뜨리고 딱 그런 다음에 창으로 한 대 한 한 대 얘도 한 대 어 예예예 한 대 더 감히 니가 어딨어 자 여기서 실드 조심 실드 조심 창 먹고요 고기 다 먹고 자 진짜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조심하는 거 실드 먹고 바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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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 복구 방패가 되어있군요 아까는 이거를 제가 미리 못 먹어 놔 가지고 자 칼 가져가고 화살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에 몰이 불린 다섯 마리죠 정말 정말 후우 떨린다 아 22층 24층이었나 엄청 큰데 어떻게 높이격 할 수 있을까 오 잠깐만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감전 데미지 조심하고 얘도 조심하고 오케이 오오 얘가 나를 향해서 다섯 마리 중에 와 나 진짜 놀랬어 방금 쟤 몰이 불린 빠다 들고 있는 애 조심 저는 야 나와라 니네 와 깔끔했다 몰이 불린 창이랑 꼭 가져갑시다 몰이 불린 배트가 아니라 창이었군요 아 배트도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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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 시껏 진짜 나 번개 나아들시는 줄 알고 세상 끝난 줄 알았다 3만원이 뭐라고 3만원이면 내일 찜닭 먹을 수 있다 잠깐 이거 뭐였지 아 말탄애들 말탄애들 올라가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오케이 니네가 감히 잠깐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네가 활 들고 있는 애가 있느냐 아직 없습니다 헐 로스님 4만 9천원 감사합니다 찜닭 두 마리 먹을 수 있어 자나께 오프됐어 아니야 미션을 하면 3만원을 더 벌면 찜닭을 한 마리 더 먹고도 더 남잖아 그럼 열심히 해야겠어 지금 창이 진짜 아프거든요 큰일났다 나 이거 떨어지면 나 죽는다 그렇지 땅이 흔들려 미치겠어 저 큰일났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무척 떨리는구만 아 쟤네 무슨 양손 덤을 저렇게 들고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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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남았고 안 돼 하하 잠깐만요 타임럭 아닌 타임럭인 줄 알고 나 어 얘도 있었다 하 하 퐎 여기 파이밍 다 해 개 배트 그렇지 자본주의의 피지컬이란 여러분 저 저번에 패스할때 돈걸리니까 갑자기 킬 따고 메가폰 잡은거 보셨죠? 자본주의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 히녹스였죠? 히녹스는 저는 제 겸일시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칠테지만 여기서 전기화살이 있네요 제가 히녹스에 맞은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방금은 그니까 히녹스 때 제가 히녹스한테 죽은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욕심부리면 안돼 얘가 일어나면 몇대 못 때렸대요 아 팔 다 못먹고 왔구나 아 이러면 안되는데 빨빨빨빨빨빨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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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활로 때려야 빨빨빨빨빨빨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게 이렇게 힘든게 아닌.. 방금 속성검 종류별로 다 나왔죠? 자 쉼터에서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루스님을 위해서 아까 끌리는거 해주세요 라고 하셨으니까 아 저기 칼있다 흠흠 어렵다 어려워 여기서 눕히격이라 저는 상관없긴 한데 필요없긴 한데 요정 그래도 있으니까 먹을게요 이게 일반 모드에선 한마리구 마스터모드에선 두마리입니다 앞으로도 진짜 많이 나와거든요? 도끼로 하면 되겠다 도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선 절대 잊으면 안되는게 방염신발이 있는데 꼭 드셔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용암지대 테마거든요 이거 없으면 계속 도트뎀 들어와서 와 기사의 활 좋다 가디언 잡을때 오케이 고대 변기 화살도 꼭 먹어주시고 요리를 별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을거 같긴 한데 요새 드디어 쓸만한 활 나왔네요 어 여기 맥스 트러플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씩 유리하면 개이득인데 다음은 용암지대 츄츄! 츄츄가 나오네 츄츄랑 옥타록이 있으니까 조심 자 여기서 나무 해주면 안되죠? 나무 무기는 다 탑니다 옥타가 앞에 있네 다 조심 다 피격당한 줄 알고 놀랬다 오케이 끝 호우 아 활? 아 활이 타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바꿀게요 뭐가 타나 했네 그 다음에 리젤포스 3마리다 아 아 예예예 얘네들은 얼음검으로 소취하면 돼요 나 왜 이리로 왔냐? 오케이 리젤포스 아니 저기 상승기로 냅두고 왜 도대체 왜 이해가 안가 내가 아니 어딜 감이? 구운 칼라 용암에 다이빙할 뻔 리얼 아 벌써부터 해이해진 것인가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죠 아이템 왜이렇게 잘 주냐? 오 불화살 불화살 그 다음에 모리블린 한 마리 환영 리잘포스 두 마리 메테오 위즈로브까지 있네요 지금 아직 그건 없지 어 어 예 불 뭐야 얼음 화살은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아 낙땜도 들어갑니까 높이격이니까 당연한가요 오른팔 너무 아파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깨더라 블랙 모리블린 화염 리잘포스 메테오 위즈로브 저는 메테오 위즈로브 먼저 잡았어야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 메테오로드 죽고 나 저거에 아플뻔했다 다칠뻔했다 뜨거운거에 야 공이다 갖고 놀아라 니네 어디까지 가냐 큰일났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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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저장난다 야 그걸 할 줄 몰랐다 나는 화염방설을 할 줄이야 아 이렇게 해서 도전은 안되는 걸로 어 얘는 화염모프 아니라서 안되네 오케이 그럼 너 일로와 어 죽었다 아 한 칸 반달았어 그래도 다행인게 안 맞지 않았나 아니 하염 방사기에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거는 안되겠어 말해야겠어요 방금 전에 하염 방사에 제가 한 칸 반이 달아버렸습니다 다행인거는 한 칸 반만 달았다는거 이거 다 가져가야죠 다음편 피는 줄었지만 맞지는 않았다 이래야지 아이사님이라뇨 진짜 너무하네 자 이거 뭐야 이번편은 몇층입니까? 10층 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꼭 꼭 고대 화살 챙겨가야됩니다 리잘포스 한마리 모리블린 세마리 아 오케오케오케 이거는 또 쉽게 깨는 방법이 있지요 자 얼음 칼 들고 안녕 안녕 어쩌라고 어쩌라고 활 많이 준다 좋았어 자 용암샤워 할 뻔? 자 여기서 아이템 좀 꺼내가겠습니다 여기 상자가 하나 있구요 고대 화살이구요 그리고 잘 안보이는데 잘 보면은 어 여기 왕가의 활이 있네요 대박이다 아 근위의 양손검이였어 제가 분명히 저번 마스터보드에서 저번에 할 땐 여기서 용담 용암의 풍덩 박스를 찾았는데 왜 안보이냐 마그네 캐치 맞는데 어 이거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안보이는데 그 화살표가 미세하게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야 어딜 와 어딜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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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그냥 쭉 거기 있어 거기 있으라고 오케이 한 마리 끝 죽었고 어이 힘들냐 아오 예 두 마리 끝 자 올라가서 샘파밍 좀 할게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사실 근위의 양손검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어? 아 빡치네 진짜 저기 있군요 근데 비를 막아놔 어? 강철 리잘보 꼭 먹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센 애가 있었던 걸로 너 근위의 구엄 들고 있니? 아니구나 귀 사이 오호호호호 좀만 늦었어도 나 맞았다 떨어졌네요 먹기 귀찮으니까 안 먹으러 갈래요 난 근위의 양손검이 됐으니까 됐어 비록 내구도가 쓰레기일지언정 근위의 양손검이랑 어 용굴보 코베트 이런거 있으니까 됐다고 누가 다 저런걸 먹으러 가나 이제 고지수면은 용암 지대도 끝나는데 하 그래서 이번이 뭐더라 어 어 이거 마지막쯤 마그룩 한 마리 얼음에 화살이 없는 관계로 얼음 검으로 해주겠습니다 안녕 안녕 진짜 좀만 늦었으면 나 맞았다 자 여기서는 해머로 야 야 야 똑바로 써봐 내 펭귄 찔더가 무서워요 오케이 음 아마 저 막혀있는 것들은 상승 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열어보진 않을게요 자 드디어 아 드디어 용암 지대 지났어 여기서 용암에 한 두번 빠지고 화염 방사기에 한번 빠진거 아니 맞은거 말고는 피격이 없었다 하지만 이거는 미션은 실패죠 로션이래 왜 로션이라고 했지 나 요정이 세마리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말 대잔치다 로션이 세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 또 호 용암 호칸 지대라고 따끈따끈 초가 아 미션 미션 때문에 로션이라 했구나 아 하지만 우린 공업을 지금 먹고 있어서 만지면 안되죠 저런거 이것은 함정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아 아 그니의 방패 짱 짱 이게 지금 뭐야 게임 내에서 두번째로 가드 수치가 높은거죠. 하일리아 방패이 다음으로. 하지만 내구도가 쓰레기다. 근데 음식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대충 그냥. 원기버섯은 만듭시다. 원기버섯이. 아 이렇게 여기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혹한지 되니까. 하염 항상 우리 아까 메테오로드 이거를 가지고 있을게요. 자 가자. 가자. 그 다음 층은 복호불린 3마리랑 추츄랑 얼음록. 이거 빡세겠다. 이거 빡세겠어. 안 죽었죠? 어 여기 발빠진다. 추츄 다 됐고. 추츄랑 얼음록은 됐고. 쟤네가 문제입니다. 자. 오케이. 이거는 불의 화살로 어떻게 해봅시다. 제일 센거. 36짜리. 오케이. 두마디가 지금 다 빨간색인건가 그러면? 흰색인건가? 아니네요. 얘는 아니다. 다행히. 오케이. 한마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한마리는. 오오오오. 너 왜이렇게 빨리해오냐. 오케이. 우선 날려버리고. 야.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중이기 Мар repentance, 어 promoter目 의아로 아까 Certain も戴고 hours 아孩닌거. 죽을것 같아. 잠깐. 탬 다 버려. 쓸gende毫짝이 없는 이런거. 우 nivel 확실한 볼 점을 저희 псих을 Spoiler come quota 뒤 코로나의 보컬가 사실상 우을за시어다가 괴들어다야란cer 길uar Osweb 이제는 대단싸날러가eller 할 수가 있군요. 오! 왕..이거 뭐야. 왕가의 창. 자, 바로 갑니다. 다음 층. 어서오세요. 다음 층이.. 위즈로 보이는 층이다. 내가 저희 정찰병 먼저 처리. 머리 두 대. 오케이. 한 대면 되네요. 저거 어떻게 잡더라? 여기 14층인가요, 여러분? 어, 예. 14층인디. 오케이. 니가.. 으악! 얼음 데미지 결국 받았다. 14층이니까 여기에 또 그게 있거든요. 고대화살. 고대화살을 꼭 가져가는 것으로. 위즈로도 진짜 범이 넓구나. 조심조심. 아, 여기 그리고 엄청 센 몰이블린도 있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고대화살 하나 쓰자. 여기 한 마리씩 와볼래? 한 마리씩만 와라. 두 마리씩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먹고. 좀 기다렸다가. 우리 블린 자는데? 으아악! 이런. 맞아버렸다. 우리 블린은. 고대화살을 써버리겠어. 오, 왕가의검. 왕가의검. 챙겨 챙겨. 버려. 야. 버렸던 거 또 먹었죠? 자. 안 빛나게 조심. 안녕. 이렇게 다 잡았으니까. 넘어가고. 14층. 15층이 있는데. 아, 여기에 위즈로브가 있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번에 위즈로브가 있습니다. 다음 우측에. 위즈로브랑. 어디냐? 뭐. 이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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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로브는 뭐. 얼음 활 있으니까 그걸로. 아니 아냐. 얼음 활이 아니라. 불 활. 불 활로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모리블린이. 세 마리. 룩. 여기도 또 센 모리블린 있습니다. 저기. 실버 모리블린. 야. 안녕. 라바 하이하이 아 저기 또 골드 보코블린이 있네요 뭐 이런거는 뭐 아이템 뭔지 보자 아이템 아 맞아 안주지 양손검 이거 다 챙겨가고 조심조심 오 프리즈 위드로브 이따 꼭 먹을게요 여기로 올라가서 누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가에 있는 애들 먼저 옆으로 뛸게요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왼쪽에 있겠네 어디가니 어디로 올라오니 그렇지 얘도 불만 붙여놓자 오케이 그 다음에 내 거미 먼저 껴지나 니가 먼저 죽나 해보자 윈드밀 갓갓 윈드밀 휴 아 이제 꽁꽁록입니다 꽁꽁록 꽁꽁록은 이거 메테오 로드가 있어야 되죠 잠시만 잠시만 오 기사의 활 기사의 검 다 버리고 이건 뭐지 아 왕가의 검이 파묻혀있네요 왕가의 검도 그냥 갖고 가지 말자 뭐 굳이 다른 것도 많은데 그리고 프리즈 로드 어 여기 있어요 잘 주워야됩니다 오케이 어 어 무기 주머니 갈라갔어 어 뭐 버리지 이거 버리자 오케이 그 다음 꽁꽁록 아 아 그 다음에 라인엘이 있다 라인엘이 있어요 라인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의 젤린이들을 수많은 젤린이들을 공부에 떨게 한 라인엘층 그 left 모으지 오케이 바이클러셔가 있네요 여기 끝 엽 탑브레이드 간다 링크 탑브레이드 빰 그 아 어? 응? 야! 만약에 나 지금까지 높이 기억이었는데 저거 했으면 나 진짜 울었을 수도 있어 이건 좀 이거는 좀 손이 꽁꽁꽁 다리 꽁꽁꽁 다위로 꽁꽁록 때문에 저 키를 잘못 늘었어요 달려준네 시공 좋아 바로 갑시다 쉼터입니다 이거 이거 나 원트에 꽤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방금 왕가의 검이었죠? 안주서면서 어 오! 이건 괜찮다 아 예 100분 넘게 봐주고 계신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채팅 못 치셔서 불편하실 텐데 채팅하시고 싶으시면 트위치로 오시면 되세요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깐 이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이 링크 아니구요 트위치 링크 하핫 헤헷 바로 가 아 잠깐 이거 아 거미였죠? 자 그 다음 테마가 뭐더라? 아 이제 숲 테마에요 이제 가디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잠깐만요 최대한 이렇게 거미랑 38짜리 왕가의 발 그렇지 근데 지금 조심해야되는거 어? 야 벌을 빗었네? 몇대였더라 이게? 6마리 4대에요? 8 2대 그리고 왕가의 검으로 4대 그리고 저희 공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크리티컬 맞췄다는 가정하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에임버 에임바라 어 얘 피해받겠어 근데도 4대네요 두개 남았다 근데 이제 왕가의 검은 곧 부서질거에요 부수고 가자 마지막에 크리티컬 2배 데미지 들어간거 같아요 크리티컬 2배 데미지 들어간거 같아요 다음채는 보행형 가디언 한 마리 있는데 얘는 고대 화살을 하나 선물해줍시다 화살을 하나 선물해줍시다 화살 그냥 있는거 다 파밍하시면 저처럼 많아요 화살 그냥 있는거 다 파밍하시면 저처럼 많아요 두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 자 우리 얘는 한.. 눈을 맞춰야 한 방이거든요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블랙타임을 이용해서 눈에 딱!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어디야 그 다음은 비행형 가디언 한 날이네요 아 뭐 비행형 가디언은 껌끗 껌이지 아 저기 말있네 알겠어요? 아이고 주연님 철학당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말 타고 가도 되겠네요 저처럼 안하고 어서오세요 앞으로 트위치 많이 눌러주십시오 눈 뽕 눈 뽕딱이라고요? 뽕 어 여기 빨리 올라가야되 빨리 올라가야되 들기 전에 나는 이게 항상 여기가 조금 어려웠어 육 위에서 떨어집시다 그냥 저는 눈 안 맞추고 상판대기 맞출게요 그게 더 쉽겠다 어? 올라오니까 상자가 있네? 아니 그냥 올라와서 상판 맞추는게 낫겠다 눈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상판 딱! 내가 혼자다 부수긴 했는데 못 먹었어 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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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시다 그 다음 층은 보행형 비행형 포대형 한 마리씩 와우 방금까지는 그냥 커피였다면 지금부터는 TOP죠? 방금 두 층을 합친 것과 그리 게다가 포대형까지 그치 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맞춰야 되거든요 눈! 딱! 자신 있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가까이 오게 합시다 여기를 봐줘 너의 관심이 필요해 그렇지 이게 엄청 빠르게 올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속도로 빨리 와줘 빨리 오자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어 불만한 게 없구나 무기를 뛰어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어 링크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란 말이야 어? 어? 나 맞는 줄 알고 놀랬다 자 여기서는 고대여설 아까우니까 때릴게요 양손검으로 양손검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요? 여기서 한번 쉬어갑시다 야 뭐하는데 일어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잠깐만 클났다 쎄다 자 고공격업 2분 남았어요 클났어요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그렇지 한번 쉬어주는 타임이 필요했어 아 얘가 피가 은근 많군요 공업이 2분 남았다는 것도 약간 쪼끔 쪼끔 불안불안한기 근데 제가 요리를 지금 재료는 있는데 요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이템은 그냥 뭐 뭔지 확인만 해볼까 앞에 솔깃한데 얼마 안 남았어요 긁어보니까 우리 한 두 뭐야 한층 남았어 아 한층 남았으면 공격어 필요 없어 마지막 층입니다 여러분 다음 층 23층 23층 흠 흠 흠 흠 라이넬 실버 실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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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리즈 로드를 써먹어 흠 흠 흠 너 뭐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씨 그냥 활로 때릴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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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다 흠 흠 히 흠 흠 진짜 위험했다 10시죠? 10시 반에 끝나겠다 자 공격업 끝난다고 왜 안 올라가지죠 이거 쳤다 갈게요 공격업 7초 6초 5초 기다렸다가 목이 올라오면 천천히 아 폭탄화살도 있었네 끝 오케이 끝 이렇게 해서 상급 끝입니다 저 요리 하나도 안 먹었죠? 14.5칸 달았네요 14칸하고 반 끝 와우 아 김기 기동력님 이러면 내가 또 감동이잖아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기사님이 하셔서 그런지 넘나 쉬워보이고 스무스하다 벌써 끝 캬 아 파이님 3천원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한게 그 검의실현 제가 요즘에 문점프 글리치 많이 하잖아요 검의실현 딱 초급만 깨고 나서 원래 여기에 그게 없거든요 이 다리가 없는데 초급만 깨면 눈점프 글리치로 저기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뜰게요 와우 저 용스님 2만원 홈 감사합니다 용스 용스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스무스하게 녹기력 와우 조정됐구나 조정됐구나 الد gue 와우 와우 더 declare che pow